내 목자시리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자로 두시며 쉬는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영광과 존경을 합방하게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고 또 오는 주인이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을 빨대고 족한 짓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여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힘든 세상에 살다가 주님 전에 예배 드리를 왔습니다. 이 주님의 전이 저희들의 삶의 심도가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사님으로부터 또한 말씀이 전파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비유로 말씀을 잘 전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민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간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서부서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의를 마치고 다시 세상에 나갈 때에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세상에 걸고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찬다 평화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이 선한 일과 영혼 구원의 힘쓰는 주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